퐁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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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강은입니다 날씨도 정말 개같은데 이렇게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저는 열심히 떡을 쓸테니 여러분들은 열심히 글씨를 쓰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전 열심히 강의를 할테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커피를 사 마시라는 얘기에요 공익광고 끝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동안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다섯 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달인가요? 바로 이 자리에서 와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뭐 와인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한 건 아니고 퐁커가 워낙 한심하다 보니까 제가 같은 사람한테 와인 강의를 시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도 명색이 제 주전공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즐겁게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 동안 다음 몇 초라도 더 즐거움을 기쁨을 가질 수 있는데 아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는 아시다시피 재즈 앤 로큰롤 리볼루션입니다 제가 미리 저는 한 천번쯤 이상 강연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미리 무슨 뭘 자료를 제공해 준 적은 제 머리 틀려고 처음입니다 메일이나 이런 걸로 혹시 제가 보내드린 거 동영상 접속해서 보셨을까요? 혹시 이상한 기대를 하고 보신 건 아니죠 나 봤다 그래도 다섯 개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수업 전에 제가 몇 개의 자료를 미리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굉장히 한 두 번쯤 즐겁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강의 중에 틀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말을 못하고 끝나게 되기 때문에 자료는 여러분 알아서 다 보시고 또 끝나고 난 뒤에 못 보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없는 유튜브 닷컴에게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재즈와 로큰롤이라는 두 개의 음악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오늘의 이 자리는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고 뭐가 유명하고 그것을 얼마나 어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 재즈와 로큰롤은 인류의 문화사에 있어서 어쩌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에 비견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인류의 예술사에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코페린쿠스적인 대전환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재즈와 로큰롤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 두 시간 반 동안 추적해야 될 것은 이 음악이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음악이구나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에 어떤 예술사에 위대한 진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가 과연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바로 그 유전자를 스스로 파악해 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뭐 재즈와 로큰롤이 뭔데 이렇게 약을 파시나 하고 의문이 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부터 두 시간 반 뒤면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런 걸 만들어 본 것도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벙커에서 만든 것이지만요 처음이에요 연락폼 납니다 아 멋있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전복과 반전의 순간의 첫 번째 제목을 마이너리티의 예술선언이라고 붙였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역사학자 영국의 위대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에릭 홉스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즈에 대해서 감형으로 제즈 평론가라도 활동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그 사람이 제즈에 대해 얘기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제즈는 가장 가난한 민중의 일상에서 탄생해서 주류의 문화가 된 극히 복이 드문 첫 번째 예의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의 글씨였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인류의 예술사가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못 배우고 못 가진 자의 바로 그런 비참한 민중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바로 그 비참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메인스트림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제즈가 그 이전의 예술사에 대한 가장 거대한 전복의 역사를 기술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됐습니다 1917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으로도 약 96년 전인데요 1917년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너무 먼가요? 굉장히 고등학교 때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인하여 드디어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한 해입니다 이른바 처음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 해죠 그런 점에서 이 해는 굉장히 정말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전복의 해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이끄는 볼세비키가 드디어 사회주의 정부를 세우게 됐죠 또 어떤 일들이 이 해 일어났을까요? 잘 알게 뭐예요 그 해 뭔 일이 일어났는지 저에게 있어서 1917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해예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학부를 국문과를 졸업했고 대학원을 음대해 갔었는데요 한국 최초의 근대적 장편소설인 이광수의 무정이 출간된 해입니다 한국에서는 드디어 이광수의 무정의원에서 이른바 근대문학의 시대 대중소설의 시대가 열린 해예요 그리고 이 해에 박정희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에 박정희만 태어났나요? 굉장히 위대한 한국의 예술가 두 사람이 태어난 해이기도 해요 바로 윤희상과 그리고 가장 위대했지만 가장 불행한 종말을 맞았던 한국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민족음악가인 김순남이 탄생한 해입니다 김순남이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언젠가는 제가 한번은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 드디어 미국의 남부지방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어떤 음반이 한 장 발표되었어요 그 음반의 주인공은 오리지널 딕시랜드 재즈 밴드라는 연주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발표한 이 1917년의 이 음반을 이제 재즈의 역사의 출발점으로 보통 간주를 합니다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해에 박정희가 태어난 해에 해필 그때 바로 해필 그때 재즈라고 이름 붙여지게 되는 그 첫 번째 음반이 미국 남부지방의 깡촌 항구도시에서 출발했어요 물론 재즈는 이미 그 이전부터 있어 왔을지 모릅니다 당전이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재즈의 첫 번째 역사의 시점을 알 수가 없냐면 재즈가 지식인이나 지배계급의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배운 자들의 문화였으면 이것들은 꼭 배운 놈들은 뭐 하나 줘도 아닌가 하면서 존나 한 거는 요만큼 받겠는데 기록은 존나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놈들이 한 거는 뭘 어떻게 기록을 할 줄을 글을 알아야 기록을 하지 기록을 안 알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언제 이 문화가 탄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물질적인 결과가 남은 걸로 간주했을 때 제 17년에 재즈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재즈라는 정말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는 어떤 새로운 어떤 한 음악 문화 형식이 출연했어요 그러면 재즈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딱 뭐가 떠오릅니까 재즈 하면 딱 떠오르는 것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답이 없겠더니 지 꼴리는 대로 얘기해도 됩니다 재즈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흑인 오케이 흑인이 떠오릅니다 흑인은 딱 떠오르죠 이걸 좀 은밀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흑인은 아니지 폴리네시아 군도나 아프리카 동부해안의 흑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의 흑인 노예의 신분으로 신대륙으로 끌려와서 하여튼 바로 그 흑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떠오르나요 재즈 하면 네 트럼페 오케이 트럼페 또 섹스폰 이런 게 떠오르죠 이런 악기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관악기 금관악기라고 그러죠 이상해 재즈는 뭔가 하여튼 그런 나팔을 들고 지랄들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재즈에는 수많은 악기가 쓰일 수 있어요 재즈에는 지정된 양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뭘 지정할 수가 없었어 우리가 똑같은 연주음악인데 클래식과 재즈가 뭐가 다르냐 똑같이 연주하는 음악인데 악기를 가지고 딱 그 차이는 뭐냐면요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미국의 유역 피라모니의 상임지휘자가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클래식이라 부르고 있는 이 음악이 클래식으로 말하는 건 사실은 적절치 않다 그냥 자기가 볼 때 클래식은 클래식이 아니고 그냥 엄격한 음악이다 이 번스타인의 정의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엄격하냐 뭐에 엄격한 거냐 작곡가가 손은 악보대로 지켜주는 게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예요 작곡가가 이거는 제1바이올린이 연주를 했으면 그것들을 연주를 해야 돼 근데 그 제1바이올린이 연주해야 하는 걸 철로가 연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플루터가 연주할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물론 그 와중에도 지휘자나 연주자들은 어떻게든 뭔가 자신만의 새로운 해석을 하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그건 이미 작곡가가 정해놓은 그 틀을 벗어나서는 해서는 안 돼 물론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여름에는 야외에서 청바지를 입고 연주를 할 수 있는 건지는 봐줄 수 있어 봐줄 수는 있지만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라고 그랬는데 일렉트리키터로 연주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음악의 정의예요 근데 재즈는 그런 엄격한 규칙이 없어 악기부터 지 맘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오늘 연주 똑같은 놈이 똑같은 곡을 오늘 연주하고 내일 저녁에 연주하는데 달라 그걸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예술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전날 연주한 걸 기억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별명을 프레지던트라고 불렸던 유명한 1940대의 섹스폰 주자가 있었어요 레스토룡이라는 흑인 섹스폰 주자가 있었는데 아직 재즈에 대해서 잘 모르던 그 당시 최고의 메이저 레코더에서는 클롬비아 레코더에서 사실 어느 날 술집에서 걔가 연주하는 걸 들은 거야 저 새끼를 꼬셔서 판을 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몇 년 뒤에나 걔를 만났어 내가 몇 년 전에 네가 거기서 연주하는 걸 듣는데 죽이더라 그 판 좀 내자 그랬더니 레스팅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때 연주한 곡을 난 지금 연주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이 간단한 일화에는 재즈에 대한 모든 함축된 의미가 숨어 있어요 하시면서 재즈는 정의되고 지시되지 않은 음악이에요 그게 무슨 숭고한 철학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본래 처음부터 그랬던 거야 그냥 그런데 그래서 관악기가 재즈의 방금 말씀하신 관악기가 재즈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가장 재즈의 본질을 담고 있는 악기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재즈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재즈는 양동이로도 연주할 수 있고 클래식 악기, 바이올린, 콘트라 비스로도 연주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재즈하면 떠오르는 것도 없습니까? 재즈하면 딱 떠오르는 거 너무 벙커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재즈하면 뭐가 떠올라요? 유올리언즈 오케이 뭔가 이건 너무 지적이야 벙커에 맞지 않아 또 집중력이요? 너무 어려워요 즉흥연주 폭풍각착력 이런 것들이 다 충폐에 다 재즈예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여러분이 아무 말이나 해도 다 재즈예요 그렇게 해서 재즈는 탄생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정확히 좀 인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미국의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외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은밀하게 보면 어떤 백인 음악학자들은 재즈는 백인의 음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이 개새끼들이 그냥 그런 것까지 네가 다 먹어야 되겠냐라고 하지만 또 개들이 책을 읽어보면 그럴 듯해 왜 그럴 듯하냐면 바로 첫 번째 재즈 음반을 낼 오리지널 딕스랜드 재즈 밴드의 모든 구성원은 다 백인입니다 다음에 방금 아까 말했죠 재즈에 쓰이는 기본적인 악기 트럼펫, 섹스폰, 피아노, 베이스 이 모든 악기가 흑인이 만들었습니까? 다 백인이 만든 악기예요 재즈에 쓰인 악기 중에서 진정 흑인이 만든 악기는 면조 말고는 한 개도 없습니다 악기도 다 백인이 만들었어 다음에 악기와 악기가 같이 두 개 이상이 연주될 때는 필연적으로 악기와 악기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룰이 있어야 돼요 음악적 룰이 우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화성악기라고 얘기하죠 그 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프리카 서부 해안의 흑인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백인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첩으로 판내는 것도 백인이고 그걸 갖다 연주하는 악기들도 만든 것도 백인이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규칙을 만든 것도 백인도 이게 백인 음악이 아니고 뭐야? 라고 백인이 이런 거 주장한다고 이런 뭐로 말하겠습니까? 그래 니 똥 굴대 개새끼야 그러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쬐주는 백인 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딱 한 개를 얘기하지 않았어 진짜 이 모든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하나를 사실은 빠트렸습니다 그게 뭔지 이제 곧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미리 결론을 얘기하자면 말이죠 쬐지는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의 음악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흑인의 음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은밀하게 조금 오패가 있다 조금 더 좀 더 우리가 관용을 가지고 보자면 쬐지는 사실은 백인의 음악 문화적 전통 위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음악이다 라고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재즈 다시 한번 돌아가보죠 그런데 뭐 대충 알겠는데 그런데 왜 재즈지? 도대체 재즈라는 말이 뭐지? 왜 하필 이렇게 어쨌거나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악을 보고 재즈라고 했을까? 재즈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탄생한 걸까? 좀 어문스럽죠 왜냐하면 그 비슷한 말이 뭔가 음악과 관련된 그 비슷한 말이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이 J-A-G-Z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어느 놈이 만든지는 몰라요 어느 놈이 이 말을 처음 쓰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 하지만 그 놈이 내가 제일 먼저 써놓으라고 벽이라고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할 일 없는 백인 학자들이 재즈의 의원은 멀카를 가지고 또 존나 고민을 했습니다 온갖 그 다 찾고 그런데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굳이 이렇게 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수준으로 이제 헛소리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재즈의 의원들을 딱 살펴보면 재미있는 이제 한 세 가지 설을 이제 만들어내게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재즈라고 하는 것이 Just Eat Up 이라는 당시 미국 남부 미시시피 강류역의 흑인 거주지역에 쓰는 흑인들의 어떤 일종의 관용어 은어에서 뭔가 제일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저 말이 있더라는 거야 Just Eat Up Just Eat Up 이라고 도대체 뭔 뜻인지 한국말로 번역해 좀 조금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야 미국 남부에서 미시시피에다 여기서 공부했다 내가 좀 내가 흑형들을 내가 좀 알지 뭐 특히 언니들 중에서 없나요? 우리가 너무 국수주의적이야 지금 글로벌하게 삽시다 솔직히 내가 미국 흑인이 안하니까 도대체 저 말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재식으로 번역하자면 저런 뜻인 것 같아요 아 꼴요 뭐 좀 좀 약간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뭔가의 자극에 의해 내 속에서 성적 흥분이 이내 이런 뜻이고 일상적으로 말하면 아 꼴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Just Eat Up 아니다 그 재식의 덕에 이 재스가 어떻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S가 G로 바뀌어서 재즈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제일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야 하고 또 주장하는 또 이상한 놈은 자이브 S에서 나왔다 자이브가 뭐예요 여러분 그 스포츠 댄스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이브 춤 있잖아 그죠 사실 이 자이브의 본래 뜻은 뭐냐면요 창녀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히는 흑인 창녀를 자이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S는 뭐 야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자이브 S 하면 흑인 창녀의 매춘 행위를 말합니다 자이브 S 자이브 S가 자이브 S가 됐다 라고 주장하는 또 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 하여튼 뭐 그런 주장하는 데 한 달 전에 할 말이 없지 그래도 이까지는 들어줄만해 세 번째 얘기는 진짜 완전 정말 어이가 없는 의원이에요 세 번째는요 아니다 재즈는 찰스에서 나왔다 찰스는 남자의 이름이잖아요 실제로 1910년대에 말해서 20년대에 찰스턴이라는 춤이 유행해요 댄스가 이런 재즈 음악에 맞춰서 추는 춤이 유행하는데 그래서 이 사이에 찰스라는 말이 그때 빈번히 등장해 근데 왜 찰스가 등장하느냐면 재즈 이드 업 자이브 S 이렇게 나오는 게 뭔가 분위기 자체가 후끈한 것이 이 홍등가 사창가란 말이에요 모든 사창가나 나이트클럽에는 뭐가 있냐면 삐끼들이 있어 웨이터 혹은 삐끼들 호객하는 호객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도 왜 나이트클럽 가면 명함 보면 쥐름 씁니까? 쥐름 안 쓰잖아 그 사람들이 보통 뭐 근데 저는 솔직히 조용필 시대 다 모르는 안 가봤어 그런 데를 요새는 요새는 누구 이름이 제일 많아요? 유현진이 제일 많으려나? 뭐 박찬호도 많았었고 요새는 누가 제일 많아요? 나이트클럽의 그 웨이터들 이 명함에 강호동? 왠지 올다신 분 같은데요? 안 가본 척 하지 말고 요새 누가 제일 많냐고 싸이? 그럴만하다 나이트클럽에 우리 아저씨들을 명함에 자기름 쓴 사람 하나도 못봤잖아요 다 예명을 쓰잖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홀 연지들의 삐끼들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찰스였대 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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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찰스 예쁘냐?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데 이 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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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런 이런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이것도 학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이게 재재의 언어에 대한 1, 2, 3 뭐 또 더 있어요 여기서 더 나가면 이때부터는 엽계의 수준이에요 근데 더 있긴 한데 하여튼 1, 2, 3 금은 동메달의 의원에 관한 다 합쳐보니까 여러분 딱 어떤 느낌이 듭니까? 현재 재재의 언어를 설명하다 보니 뭔가 재재가 동네 분위기가 좀 조금 끌적지근해 게다가 이 동네가 유올리언즈라며 항구도시에요 항구도시마다는 다 뭐가 있다? 사천가 창녀촌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뭐 인천의 옐로하우스 목포의 사막도 부산의 완월동 제가 다 가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럼 뭐 함부르크 암스텔담 뭐 거기는 가봤어요 근데 관광으로 근데 그런 그 그런 홍등가의 분위기가 이루어진 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행이 매춘 호객 그래서 유올리언즈로 우리는 이제 그런 동네의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음악이에요 여러분 저 유올리언즈를 딱 보면 유는 영어고 유올리언즈가 자세히 딱 보면 이게 딱 뭐라 이게 어느 나라 어원을 둔 말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불어죠 불어 오를레앙이에요 오를레앙 뉴 오를레앙 이 얘기는 뭐냐면 미시시피 하고 있는 이 항구도시가 속한 주 루이지에나 주가 본래는 영국 영이 아니라 프랑스 영이었습니다 프랑스 애들이 건설한 식민지 지역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이게 언제 그 앵글로섹스는 영국 쪽으로 넘어가느냐 하면 나폴리옹 전쟁 나폴리옹 웰링턴 전투에서 나폴리옹이 지우고 이제 프랑스가 막대한 전쟁 백상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그때 영국한테 그때서야 1813년에 1814년 빈헤이 전에 이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주인이 프랑스였어 그러다가 영국에 들러갔어요 프랑스와 영국은 바로 붙어있지만 한국과 일본만큼이나 완전 서로가 아주 앙숙인 관계죠 그리고 굉장히 컨셉이 다른 나라입니다 일단 미국의 주류가 되는 앵글로섹스는 개들은 일단 딱 발음만 딱 들어도 딱딱하죠 딱딱하고 엄격하고 권위적이고 교조적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프랑스 애들은 약간 한랑하고 생각이 좀 없고 철없고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다가 나중에 존나 후회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좀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쪽은 프랑스가 통찰되부터 굉장히 상대적으로 한국에다가 한국 도시 다 보니 게다가 또 노예항이다 보니 이미 노예들이 오기 아프리카에서 잡혀오기 전부터도 여기에는 각종 백인들로 일종의 백인종의 용광도를 이루었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엔 다 백인이지만 백인들끼리도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앵글러 석스는 지들의 백인이예서 유일한 적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완전 개새끼들이지 한마디로 특히 아일랜드는 그의 짐승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백인들 그래서 알람 파크 감독의 커미트먼트라는 진짜 정말 좋은 훌륭한 음악 영화가 있는데요 그 아일랜드 백인이 더블린에서 R&B 밴드를 만들어 그 공구를 해 오디션 공구를 동네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할 일도 없으니까 막 하면서 오디션 보면서 물어요 그 광고 낸 주인공한테 아니 근데 우린 백인인데 왜 R&B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주인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린 유럽의 흑인이니까 뭐 이런 알로그로 가득 차있는 재미있는 영화인데요 이건 아일랜드는 정말 사람 취급을 안해요 게다가 또 특히 이런 또 걔들은 프로테스탄트다 보니까 카톨릭계 특히 이렇게 스페인계 이탈리아계 프랑스계 뭐 혹은 그리스 정교 쪽 그리스계 이런 이런 백인들을 굉장히 이류백인 이하로 취급합니다 그런 그 동네에 그래서 여기서 독일계 폴리시 폴란드계 스페인계 이탈리아계 이런 애들이 초기에 이민올 때 동부 쪽에 가봐야 거기는 앵글루스 석슬리 다 진치고 있으니까 낑개들과 너무 이런 거야 그래서 이들이 이민올 때도 이미 프랑스령 쪽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미 이 동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백인들 문화들로 이미 섞여 있는 데다가 시커먼스들까지 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게 처음으로 국제도시 같은 거예요 유올렌즈가 컬러풀한 됐는데 게다가 또 프랑스 애들은 상상력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앵글로 석슨 지배지역에서도 흑인 노예들이 있었지만 앵글로 석슨 개들은 그렇게 흑인 여자 노예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개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흑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건드린 거야 대충 근데 프랑스 애들은 워낙 호기심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건드렸어 흑인 노예들을 그래서 프랑스계 백인 남자와 흑인 노예 사이에 호네린도 굉장히 많이 태어났어요 이것을 크레오리라고 합니다 근데 또 프랑스 애들이 또 훌륭한 점은 뭐냐면 피해 반은 자기 거잖아 그래서 얘들을 완전 노예 취급은 안 하고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정도 혹은 중학교 정도에 가장 기초적인 공부도 시켜주고 농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서비스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을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들은 이 크레오리라는 존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재즈가 어떻게 진화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즈는 아까 말했지만 연주음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악기를 연주한다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악기 하나 연주하기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뭘 하나 제대로 악기를 한 곡을 연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농작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애가 악기를 연주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유색인 중에서 악기를 접하고 그나마 그 악기를 연주 초보적이나마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최초의 유색인은 크레올들이었어요 물론 백인들로부터 교습을 받았고 백인들의 악기로 했겠지 결국 이들의 후회가 이제 20세기에 재즈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재즈로 가기 전에 이 크레올들에 의해서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연주 양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렉타임이라고 합니다 R-A-G-T-I-M-E 주로 이거는 피아노로 하는 거야 관악기가 아니라 이 렉타임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하는 곡이 있어요 바로 그 디엔터테인먼트 역시 그 크레올 출신인 스커트 조플린이라는 유색인이 만든 곡인데요 나중에 1971년에 조지 로이 힐 감독이 만든 스팅의 주제가 스팅의 주제가가 바로 이 크레올들이 만든 렉타임을 렉타임을 갖고 와가지고 영화에서 주제음으로써가지고 대박을 쳤죠 그래서 이 크레올들의 렉타임을 반은 백인들과 완벽하게 이거는 백인들한테 배워서 백인들에게 피아노를 가지고 한 이 렉타임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렉타임을 이제 재즈의 전신으로 보고자 하는 또 많은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즈라고 하는 것은 백인들과 백인과 흑인이 반쯤 섞인 크레올들로 넘어왔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오리지널 시크먼스들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이제 그 짧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진화의 가정 속에 있게 된 거죠 바로 이 유올렌즈의 588 그 이 항구도시의 이 배춘동네가 뭐냐면 바로 스토리빌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재즈를 좀 듣게 되면 찰리 파크의 애스토리빌 이런 앨범들을 보게 돼요 그 우르르 치면 조용필 인 588 뭐 이런 거죠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재즈의 출발점 에 서있다 단지 그 동네에서 연주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은근한 과시입니다 비록 그 동네는 굉장히 정말 비천하고 가난하기 이를 때문에 동네였지만 바로 이 동네에서 이제 새로운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 의한 새로운 연주음악이 1910년대부터 만들어지게 됐던 거예요 뭐와 함께 매춘산업과 함께 유올리언스라는 영화 1955년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면 주연이 남자 주연이 누구냐면요 루이 암스트롱이에요 여자 주인공이 빌리 할리데이야 빌리 할리데이 연기 존나 못해 흑백 영화인데요 그걸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항구 도시에서 시작해 항구에서 시작해 항구에서 이제 배가 막 들어오면 이제 손님들이 내릴 거 아니야 선원들도 내리고 군인들도 내리고 이제 뭔가 이 새로운 도시에서 욕망을 찾아나서 젊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려요 근데 스토리비는 저 안쪽에 있잖아 그게 어떻게든 이것들을 꼬셔가지고 그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루이 암스트롱 같은 삐끼들이 막 배가 도착할 때부터 이 부두가에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응 막 연주를 시작해 그러면 이제 내리는 애들이 그러면 이제 각 업소별로 연주가 막 몇 개가 이렇게 항구 앞에서 연주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이제 그 악대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면 걔들 끌고 자기 업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 이제 재즈 하면 또 떠오르는 또 공간이 있죠 뭔가요 바잖아요 바 그래서 재즈 바 뭐 이런 것도 우리 한때 90년대 우리나라도 유행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바라는 데가 뭐냐면 우리는 바 하면 그냥 아 뭐 손해진 같은 애들이 이렇게 밤에 가가지고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술 마시는 거하고 매춘이 일어나는 몸 파는 공간을 굉장히 굉장히 불리하는 경향이 있어 마치 이렇게 588은 그냥 언니들이 쭉 유리창 안에 서 있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섬찟한 정육점 같은 공간이라면 뭔가 술을 마시는 데나 뭔가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담배를 물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는 이 두 개가 합쳐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매춘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가본 것 같네 하여튼 이 당시의 매춘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손님을 끌고 가잖아 그럼 바야 술집이에요 그래서 언니들이 있어 거기에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일단 술을 한 잔 마시는 거야 술 한 잔 마시면서 언니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마음에 들면 이 층으로 올라가거나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까지 오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 와서 술만 한 잔 마시고 나가느냐 더 많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느냐 이거는 정말 그 순간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술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냐면 음악이 필요한 거야 이것들을 훨씬 더 꼴리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재즈라는 말을 한국말로 직역하면 꼴림 이렇게 이렇게 난 저는 번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끌고 났는데 다시 이 실내에서 굉장히 그 어떻게든 얘들이 언니들을 데리고 방으로 갈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드는 음악들을 막 연주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재즈예요 이게 스토리 빌에서 탄생한 정말 처절한 살아남기용 스바이벌 뮤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재즈하면 탁 떠오르는 것이 관악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궁금해 재즈라는 이름도 궁금했지만 이제 그건 좀 풀린 것 같아 대충 그런데 이 시커먼스들이 어떻게 그 수많은 악기를 죽여서 관악기를 손에 쥐게 됐을까 왜 이들은 이 악기를 선택했을까 왜 이들은 바이올린 이게 좀 더 이게 더 야시시한 것 같은데 이걸 안 하고 굉장히 투박하고 시끄러운 트럼펫을 선택했을까 사실 얘들은 솔직히 말하면 결론을 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니 이게 배운 적도 없는 애들이 어떻게 악기를 이 항구도시의 삐끼 소년들이 어떻게 악기점에 가가지고 얼마예요 그러고 삭겠어요 아니죠 이 항구도시의 흑인 삐끼 소년들이 악기를 살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때문이에요 바로 전쟁입니다 1898년부터 1900년까지 다시 말해서 19세기의 막바지에서 20세기로 오는 동안에 미국은 당시 저무는 제국이었던 스페인과 내전을 벌려요 사실 스페인은 지금 미국 땅인 남쪽에 텍사스 유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남부 이쪽이 사실 그 당시에는 뭐다 19세기는 스페인형이었어요 그런데 막 떠오르고 있던 미국은 그 땅도 탐나는 거야 그래서 괜히 이상한 사건 하나 조작해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톰킹만 사건에 사실은 그 오리지널의 바로 있지도 않은 폭발을 만들어가지고 괜히 시비 걸어서 베트남을 공격했잖아요 그게 톰킹만 사건인데 그 원조가 바로 미국 스페인 내전이에요 그래서 괜히 가만히 있는 스페인을 시비 걸어서 전쟁을 막 일으켜가지고 그걸 연락해가지고 밑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리오그란데 강을 경계로 하는 그래서 지금도 유멕시코 막 이런 데 가면 영어하고 스페인하고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저 미국 하나도 안 가봤어요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미국 많이 갖다주는 사람 안 가면 미국 입국이 거절된 사람이어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니 제가 무슨 미 문화원 방화사건을 저질렀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영화를 할 때 뉴욕영화제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초청을 해서 비자를 내려두고 도산하는데 도산에서 비자 받는 게 굉장히 굴욕적이더라고요 서른 살의 젊은이인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족같이 굴길래 아이씨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족가 그러고 그러고 나왔으면 되는데 괜히 그 앞에 있는 미국의 소리를 확 뺏어가지고 눈앞에서 파바바박 진에서 얼굴에 확 던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근데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순간의 선택이 20년을 힘들게 저는 안 가려고 왔거든요 또 2년 뒤에 또 다른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았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했더니 여행사에 전화하더니 혹시 무슨 사고 저지른 거 있으세요? 그러더니 안 된대. 이 새끼들 뒤끝 되게 세네. 그래서 못 갔어요. 또 그리고 십 년이 지나서 십 몇 년이 지나서 또 바로 그 오늘 얘기하는 동생이 미시시피 대학에서 초청 강연이 와서 아 이거는 되겠지 하고 가는데 십 몇 년이 지났는데 안 돼. 비자가 안 나와. 진짜 이거 시작해드리면 정말 뒤끝 더럽게 기내들이에요. 지금 이제 비자가 없어져서 지금 갈 수도 있다 그러는데 뭐 아무도 권하진 않아. 왜냐하면 비자가 없어졌는데 거기 갔다가 그 공항에서 그냥 거절되는 경우가 많대요. 너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럴 것 같으니까 걔리 비행기값 날리지 말고 웬만하면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 가보게 될 것 같은데 별로 뭐 가고 싶지도 않아요. 하여튼 뒤끝 있는 나라 미국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드디어 자기 영토 확장 전쟁이지. 그걸 했어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병참 보급이에요. 병사보다 더 중요해. 병사가 있으면 뭐해? 보급이 안 되면 걔다 다 굴러 죽는데. 그러면 언제나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병참 기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미국 스페인 전쟁에 제일 가까운 항구도시가 뉴 올렌즈항이었어요. 그래서 뉴 올렌즈항이 미국 스페인 전쟁에 일종의 보급창 역할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필요 없어진 많은 폐기해야 될 군수물자들이 다 이 항구에 와서 폐기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많은 군수물자 중에 뭐가 있냐? 군악대학기들이 있었다 이거야. 여러분 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뭐 갈 필요가 없으신 분도 있고 가야 되는데 안 간 놈들도 있고 뭐 이런 가지가 있겠지만 안 가도 다 아는 거지. 그럼 군악대학기의 가장 주류가 무슨 학기예요? 관악기잖아. 관악기는 기본적으로 태생상 전쟁의 학기예요. 전쟁과 사냥의 학기란 말이야. 왜 관악기가 군악기냐면 그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소리의 직진성이 굉장히 제일 강한 학기예요. 불면 한 5키로까지 그 소리가 날라가요. 두 번째 포탑을 해요. 손을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돼요. 피아노는 절대 군악대학기가 안 돼. 그걸 누가 들고 다녀요? 그런데 현악기가 절대 군악대학기가 안 되는 이유는 현악기는 기본적으로 실내의 학기예요. 야외에 나가면 들리지가 않아. 두 번째 현악기는 비 맞으면 끝이야. 비든 고사고 습기만 많아도 악기를 못 쓰게 돼요. 그래서 현악기는 군악대학기가 그래서 군악대학기는 뭐다? 관악기와 타악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기들이 바로 이제 완전히 한국 뒷골목에 그냥 새로 굴러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관악기의 역사를 한번 보면 이 악기는 사실은 백인이 만드는 가장 역사가 깊은 악기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기들의 역사는 참 점점 몰락한 양반과 같은 악기예요. 그리스 로마시대 때까지는 관악기가 짱이었는데 이게 바로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아저씨들이 등장하면서 이 악기들은 점점 미나투판의 흑살이 끄떡이가 되기 시작해. 막 자꾸 밀려나 중심에서 여러분들도 클래식점을 듣고 살지요? 정윤수 선생 강의 제목이 그거라며 그래서 예술의 전당인지 예술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 가면 오케스트라 보러 가보세요. 악기를 배치해보세요. 악기의 배치가 권력의 배치거든. 본래 모든 근력은 권력자의 그리에 반비례해요. 내가 권력자의 그리가 가까울수록 근력이 큰 거야. 그러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으면 지휘자하고 제일 가까운 악기들이 뭐예요? 지휘자가 딱 등장하자마자 누구랑 악수합니까? 제1 바이올린 악장하고 악수 아씨 왜 걔하고만 악수를 해? 걔하고만 악수를 해요. 물론 지휘자의 계승에 따라서 배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가장 통상적인 배치는 내가 지휘자고 여기가 객석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가 오케스트라 하면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철로가 그러니까 딱 지휘자를 싹 둘러싸고 앉아요. 딸눈들은 들어오지마. 그리고 그 바로 뒷줄에 중앙에 이쁜 언니들 플루트 피콜로 오보의 이런 목관들이 쫙 앉아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혼 잉글리시 파고 이런 것이 않고 그 맨 마지막 뒷줄에 트럼펫 트롬본 튜버 아저씨들이 무표정하게 앉아있습니다. 왜냐면 객수로부터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 양쪽에 탁기들이 있고 여러분이 오케스트라 연주에 무슨 베토벤 교환곡 들으러 가서 보면 가서 보세요. 사실은 여러분들 처음에 다 거의 앞에 보는 시간에 거의 90%는 지휘자만 봐. 잘생긴 애들. 존나 카리스마 있는 애들. 지휘자만 보잖아. 가서 한번 혹시 다음에 갈 일 있으면 트럼펫 주자 한 명을 찍어가지고 1,2,3,4 학장 동안 뭐하는가 계속 보세요. 진짜 할 일 없어요. 처음에 1학장 알레그로 정도에 조금 합니다. 2학장 아다지오 들어가면 편히 쉬죠. 편히 푹 쉬고 말러 같은 거 하기 전에는 편히 푹 쉬고 3학장 미뉴웨 가도 대통령 손톱 소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학장도 이제 거의 피날레쯤 가서야 부시럭 거리면서 악기를 들고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고 한 대충 내소주를 불고 박수 치고 끝난다 이거야. 악기의 권력은 작곡가들이 이 악기를 독주 악기를 얼마나 많은 작곡을 해주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그런데 19세기로 고전 낭만주 시대로 오면 작곡가들은 작곡가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작품을 훨씬 과시적으로 들리는 효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한 번에도 이렇게 가서 딱 꽂혀야 내가 먹고 산단 말이야. 그러면 표현력이 풍부한 악기들을 순화하게 돼 있어요. 뭐냐? 피아노예요. 바이올린입니다. 관악기 미안하지만 노 땡큐예요. 왜? 애들이 너무 일단 거칠어. 애들이 다음에 트럼펫 한 번 보세요. 피스톤이 세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뭘 하라고. 실제로 트럼펫은 악기 하나가 1과 3분의 2 옥타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지금 옥타브를 한 4, 5개 오려내려서 표현해도 지금 내가 묶고 살까 말까 한데 꼴랑 2옥타브도 안 되는 그 악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묶고 살 거예요. 게다가 차라리 클라리넷이나 섹소폰 같은 악기는 입에 딱 물리는 리드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호르넥이나 트럼펫 트럼펫 같은 악기는 그나마 입술에 딱 물리는 게 없어. 구멍 보면 뽕 있어요. 입술을 대고 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음을 정확히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웬만큼 불어가지고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 악기들은 점점 작곡가들이 좋아하는 악기에 판결해서 밀려놨어. 서자처럼 밀려놨어요. 이 백인의 음악사에서 밀려난 이 악기들이 대서양을 넘어 새로운 세기에 바로 노예 출신의 흑인들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음악사에서 있어 가장 위대한 마리아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놈한테 버림받았지만 그보다 훨씬 센 놈한테 가서 붙은 거지. 그런데 이 흑인들이 드디어 이 관악기를 딱 집어드는 순간에 이들의 만남은 진짜 정말 천상의 만남이었어요. 왜냐? 진짜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런 거예요. 일단 흑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입술이 실제로 입술이 얇은 사람들은 트럼펫 같다고 잘 보이기 어려워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입술을 썰면 한 접시나 오를 정도로 얘가 딱 되면 굉장히 안정감 있어. 게다가 흑인들은 이렇게 앞뒤 가슴이 두꺼워요. 옆은 비슷한 것 같지만 옆에 측면에서 보면 흉부가 앞뒤가 굉장히 다른 인종들에 비해서 두껍습니다. 그래서 있던 이런 폐활량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악기들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포텐셜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들은 굉장히 정말 의도해서 만난 건 아니었지만 우연히 만나게 되었지만 뭔가 딱 맞는 천생 베필의 만남이 돼요. 그리고 이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에서부터 이까지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야외용 악기가 주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트럼펫 혹은 여러분 코넛 하면 이 악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게 안 쓰니까 본래는 처음에는 트럼펫보다는 트럼펫처럼 생겼는데 트럼펫보다는 조금 작고 트럼펫 소리보다는 조금 더 덜 센 코넛이라는 악기가 있었어요. 코넛 클라리넛 같은 이런 악기들 금관악기 목관악기들이 이때의 악기의 주조를 이루게 돼요. 그런데 사실 1930년대 이후에는 트럼펫의 자리가 조금 지위가 떨어지고 섹스폰이라는 악기가 섹스폰이 훨씬 더 일단 단추가 많잖아.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표현들을 해낼 수 있게 되면서 섹스폰이 트럼펫의 지위를 물러내고 관악기의 왕자가 됩니다. 이 섹스폰은요. 섹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벨기에의 사람인 섹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섹스폰이에요. 트럼펫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지만 섹스폰은 1846년에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1827년에 죽었기 때문에 베토벤이 죽을 때까지 섹스폰이라는 악기를 구경을 못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늦게 탄생한 악기고 그래서 클래식의 역사에서는 그리 물론 섹스폰 협조국 이런 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의 이렇게 주류의 악기는 전혀 아닌 진짜 왜냐면 역사가 오랏 짧다 보니 변방의 악기였는데 이들에 의해서 정말 가장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악기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제목 같죠? 자 여기에서 바로 이 유올리언즈에서 위대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흑인 삐끼가 탄생해요. 그는 1900년 7월 살생입니다. 생일부터 일단 위인들은 이 생일부터가 남달라야 돼. 너무나 상징적인 생일 아닙니까? 새로운 세기의 첫 해에 미국 독립기념일 날 태어났어요. 이 흑인은 14살이 되기 전에 사소한 범죄로 소년을 이미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렇지만 그 이 항구도시의 삐끼 생활을 하면서 집어든 이 악기를 가지고 그런 재질의 어떤 하나의 신화가 되었고 재질을 미국 국민음악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했으며 재질을 세계에 전파하는 해서 세계의 음악으로 만드는 제 첫 번째 공헌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쏟아진 수많은 찬사와 별칭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별칭이 이 사람의 별명이 재즈 엠베서드 재즈의 외교관 내가 이보다 더 위대한 별명은 팝 이에요. 그는 곧 대중문화 그 자체다. 그래서 팝 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는 인물은 바로 루이 암스트롱 이에요. 이런 부분을 딱 보면 흑인이잖아. 암 스트롱 그런데 저걸 루이스 암스트롱 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루이 암스트롱 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그죠. 이 이름도 프랑스 방식으로 여기가 있는 자 이 루이 암스트롱 의 탄생과 행적을 따라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즈는 뉴올리언즈라는 진짜 남쪽의 깡촌 항구도시 우르르 치면 전라남도 목포의 사막도에서 그냥 작부들과 삐끼들이 노는 음악에 불과한 로컬 컬처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음악이 두 해 30년 만에 전세계 공통의 음악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은 이것에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도저히 그 이전 시대는 19세기까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전파의 속도는 바로 이 유올린즈 출신의 루이 암스트롱의 행적을 따라가면 그대로 알 수 있어요. 루이 암스트롱에서 재즈라는 것이 점점 사람들에게 흑인들에게서 다음에 백인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재즈가 어떤 규기를 통해서 어떤 악기를 만나서 어떤 이들이 만들어진 지라 알게는 되었는데 그럼 도대체 그럼 얘들이 그 악기를 통해서 무엇을 담아려고 어떤 음악적인 내용을 담았느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이들의 본질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본질의 그 가슴 속 깊이 좀 들어가 봐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만든 것도 악기 만든 것도 백인이고 제일 먼저 녹음한 것도 백인이고 다 백인인데 이게 왜 흑인 음악이냐 말이야. 그 항구도시에서 그 호객하느라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반은 백인이었어요. 이미 1910년대에도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걸 흑인 음악으로 하느냐 이 답을 여러분들이 알 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하나 알아야 합니다. 이 음악이 수많은 백인들에 의해서 연주되고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백인들은 절대 담을 수 없는 어떤 그 무엇이 있어요. 그 무엇은 뭐냐면 바로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노예시대 때의 그 어떤 무엇이에요. 저는 그것을 딱 한 단어로 집어서 지목하자면 바로 이 단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드 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자면 들판에서의 절규 이런 뜻입니다. 폼나게 말하자면 황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필드 홀로 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미스타드 홀을 타고 그냥 나는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 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페인 노예사 해안에서 잡혀가지고 아미스타드 홀을 타고 몇 달 동안 완전히 그냥 족쇄에 묶인 채 와가지고 어느 알지도 못한 어느 항구에 내려져서 어떤 농장으로 배치받았다고 생각합시다. 팔려갔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다 시커먼스들이에요. 이들이 처음 신대륙의 생활을 시작한 곳은 도시가 아니라 뭐다? 그 비옥한 미시시필 델타 지역의 농장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 농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그 등은 농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은 없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노예보다 그것을 관리하는 백인이 극히 적은 곳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흑인의 관측에서 보지 말고 백인의 관측에서 보면 나 지금 말도 안 통해 얘네들을 좁혀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들이 내가 아차하고 감시를 소홀히 하는 순간 이들은 다수고 이걸 관리하는 백인은 소속에 다수간 나는 시체가 돼요. 그렇죠? 그것도 농장이라는 끝없이 그냥 모카밭이나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는 그 속에서 누가 어떻게 됐든지 알 게 뭐야. 그렇기 때문에 이 흑인들을 관리하는 백인들은 더욱더 비인간적인 가혹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한 번의 실수는 곧 나의 죽음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흑인을 관리했냐면 그 중에 가장 가혹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흑인끼리 말을 못하게 했어. 그냥 일 못한다고 그게 아니고 그냥 말 자체를 못하게 한 거야. 얘네들 무슨 말인지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이것들이 무슨 탈출 모의를 하는지 전복 모의를 하는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아예 말을 못 해. 말만 하면 무조건 가서 말하는 조팬인 거예요. 그럼 맞다 보면 내가 말을 하면 무조건 때리는구나. 말을 못하게 한 거야. 일할 때건 일하지 않을 때건 그러면 이들이 사람이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말도 못하게 하는 건 진짜 참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이들이 유일하게 소리칠 수 있는 것은 낮에 일하는 아침에 일하러 나가서 옆에 사람 보고 말하면 패니까 이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길 말고는 그를 통해서 자기 속에 숨어 있는 가슴 속에 가득 잠겨 있는 그 울분과 분노와 슬픔을 이게 말인지 노래인지 신음인지 구원의 기도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들은 기록할 수가 없었으니까. 여러분의 어떤 재즈를 듣는 데서 바로 그 노예 농장 속에서 말하는 것이 금지된 그 노예 흑인 노예가 정말 하늘을 향해서 무언가를 부르지는 소리가 들린다면요. 여러분은 그 순간 재즈가 여러분의 음악이 된 거예요. 싱커페이션이 어떻고 인프로비지에이션이 어떻고 오프비티의 사박자고도 족가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런 거는 그냥 네이버 지식이나 보면 다 재즈에 음악적으로 다 있어요. 그런 게 재즈가 아닙니다. 그게 필드 홀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악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절망의 소리예요. 재즈가 모든 99개의 요소가 백인들이 만들어졌지만 바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바로 마지막 하나 이것을 이 안에 담았기 때문에 재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음악이 드래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필드 홀러들은 필드 홀러는 어떻게 진화하게 되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한 세대 지내고 두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영혼이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 사회에 통화되어갑니다. 백인들도 이제 말도 알아듣게 되고 말도 가르쳐주고 또 걔들은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우리끼리 교회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성서를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흑인교회를 통해서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도 좀 살자 시바 이러면서 조금 초기에 가혹했던 것에서 벌써 나서 우리도 노래도 좀 부르고 술도 한잔 마시고 밥도 먹고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그런 그 노동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래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노래들을 우리는 블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스는 노회농장 시에 때부터 만들어진 흑인의 노동요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요인은 어떤 이 노동의 고단함 슬픔 자유를 향한 희망 혹은 그래도 그 노예끼리도 서로 눈많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또 개종 더 이쁜 여자랑 살고 싶은 어떤 욕망 이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담은 노래가 바로 블루스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블루스 하면 좀 이상한 뜻으로 한국에서는 수입이 됐어요. 그냥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교미용 음악으로 이렇게 교미를 앞두고 남녀가 전초주로 부둥켜 소요되는 음악으로 이상하게 알려졌는데 블루스는 그런 게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블루 한 거예요. 슬픈 것의 복수야. 블루. 복수의 슬픔 으로 이 음악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는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악이 있죠. 가스펠. 가스펠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갓. 신의 스펠. 철자라는 뜻입니다. 가스펠하고 블루스가 뭐냐. 똑같은 음악이에요. 본래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한 개 가지고 다 쓰잖아. 양반들이나 제사 지낼 때 잭이 따로 있고 평소에 밥 먹는 밥그레 따로 있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평소에 밥 먹는 데다가 다시 받아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을 다 똑같은 노래인데 세속적인 욕망을 담은 노래는 블루스고 실에 대한 구원을 담은 내용을 담은 노래는 가스펠이에요. 가스펠이 엉뚱한데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이 필드홀로의 그것은 블루스와 가스펠이라는 흑인의 보컬 음악 양식 흑인의 민요 음악으로 혹은 교회음악으로 발전을 했어요. 바로 이 보컬 음악 필드홀로에서 블루스로이저는 이 보컬 음악의 음악적 자양분이 이제 트럼펫이나 섹소폰 드럼 같은 악기 연주에 스며들어져서 형상화되는 그 결과물이 바로 뭐다? 재즈음악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루이암스트롱은 이제 시카고로 1925년에 진출합니다. 왜 진출하느냐. 이것도 다 앵글로섹슨족 때문이야. 이 앵글로섹슨 이상한 하드코어 퓨리턴 앵글로섹슨 백인시장이 유올리지 시장으로 와요. 와가지고 스토리빌 야 588 폐쇄해. 왕창 폐쇄하는 바람에 얘네들이 하루쯤에 다 지급을 입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다 정치없이 미시시피 관광을 따라서 북상합니다.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세인트루이스 왼쪽에 켄자스시티 저 가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드디어 중부의 최고의 도시 이자 이미 노예해방 이후로부터 흑인들의 할렘이 형성돼 흑인들의 거주지역이 형성돼 있던 중부 최고의 도시인 시카고가 나와요. 그래서 25살이 된 루이 암스트롱은 시카고에 가서 드디어 동네 스타에서 지역스타로 발돋움 한다. 루이 암스트롱이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수많은 시커먼스들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이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 이후에 모든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 스타가 되는 모든 본질이 루이 암스트롱 속에 숨어있어요. 여러분 재능을 갖고 있다고 스타가 됩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루이 암스트롱이 한 명의 이 유얼린즈 출신의 흑인 청년이 시카고로 진출한 스타가 되어가는 가정은 어찌 보면 대중문화 혹은 문화산업에서 스타이라는 개념의 탄생과 굉장히 그 스타이라는 개념의 탄생과 굉장히 밀접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45분인데요. 55분간 55분까지 10분간 휴식하고 계속하겠습니다. 홍콩 홍콩 강 강 감사합니다.